한국판비원은 지난해 국내 비상장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920억원, 영업이익은 2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28%에 육박했습니다. 회사의 간판품목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략장전결제인 오라팡입니다. 오라팡은 지난해 매출이 5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200억원 돌파를 기대할 정도로 효자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판비원은 오라팡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 미국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인데요. 오라팡장은 오는 2039년 5월 27일까지 미국 내에서 동일제재 관련 기술의 독점과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한국판비원은 이번 미국특허등록으로 오라팡의 해외공략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국내 마케팅, 매출 확대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라팡장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세 가지 황산염에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가스 제거제인 시메티콘을 넣어서 아략으로 만든 장세청용 대장내시경 검사약인데요. 지난 2019년 5월 OSS 즉 경구용 황산염 액제 아략장전결제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판비원은 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기술 인정과 혁신제품 인정을 받았고 지난 2020년에는 국내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직접 오라팡 개발의 앞장선 남봉길 한국판비원 회장은 이번 오라팡장의 미국특허등록은 우리 제약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한 사례라며 현재 유럽과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베트남 등에도 특허 출원 상태에 있다며 오라팡의 해외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특허등록을 계기로 남봉길 회장의 또 하나의 바람은 오라팡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입니다. 오라팡 출시와 함께 한국판비원은 2019년부터 계속 매출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오라팡의 급여 등재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한국판비원에 따르면 오라팡이 장정결제로서 기존의 팩제제 즉 물약 형태에 비해서 복용하기가 편한데다 특유의 메스꺼운 맛도 개선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를 꺼리던 검진자들에게 활발히 처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속적인 임상을 통해서 장세정력과 안전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특허 취득이 오라팡의 글로벌 시장 공략과 매출 확대의 부스터샷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